우리 가수가 여러분들에게 장시욱 멋진 무대로 함께 할 건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로트, 연말 트론트의 열풍 그러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넘어서 최고의 인기의 우리 미스트로트에 나왔던 우리 장혜두양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노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혜두양 노래 선물 이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되시는 경품추천 피아이사이판 2박 3박 그리고 텐싱턴 3박 숙박권과 식사권이 준비된 초점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화려한 불꽃쇼 오색 찬란한 불꽃쇼가 펼쳐지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DJ파티까지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고 불타는 털 함께 즐겨주실 분들만 양손 한번 들어봐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소리 한번 질러주시오 와우 가족끼리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손 한번 잡고 Together 유패블리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유패블리 화이팅 사랑해 사랑한단 말 한마디 해주시고 사랑해 오케이 즐길 준비 되시나요 ? 즐길 준비되신 분? 이거 아는지 모르겠네 에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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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아이쉬 사이팔 사이팔 비위 아이쉬 사이팔 사이팔 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미스트로스의 주인공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장혜주 형을 소개합니다 소리질러 미스트로스의 대표 공부장 장혜주입니다 제일 박수 박수 사랑의 맨날이 갑니다 자 나와서 함께해 주세요 내게 때리만 한다봐요 이 한심 없이 못살아 그 맘에는 못살아 한심은 나의 법대로 온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온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진심으로 내게 대기합니다 한 번만 나를 알아주세요 가슴에 험수를 알아주세요 내게 대기하는 바람이 너무 좋다고 한심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마때리가 나와요 한심 없이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한심은 나의 법대로 내게 대신 많이 전부해요 한심이 너무 좋아 좀 좋아요 하나뿐 내 사랑 의미 없는 내 사랑 한심이 짱이랍니다 사랑의 마때리가 나와요 사랑의 마때리가 나와요 사랑의 마때리가 나와요 당신은 나이오가 때 내겐 당신만이 전부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바람뿐은 내 사랑 둘 다 벗는 이 사람 당신은 자리로 믿는다 우리의 몸이 나아에도 당신만이 따려 우리의 몸이 나아에도 당신만이 따려 아아 아아 소리 질러 내게 당신만이 좋게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만은 내 사랑 그가 없는 내 사랑 당신도 좋아합니다 당신이 전혀 유명합니다 당신이 전혀 유명합니다 당신omyikin' 당신이 전혀 유명합니다 신나 신분의 스토리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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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주 노래 잘했다고 박수 박수 장혜주 미스 트로스에서 받던 장혜주 인사 한번 드리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 트로트 배표 흥부자로 나온 열아홉살 장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도 영어로도 한번 할까요 헬로에브리원 아임 코리안 장혜주 땡큐에브리원 장혜주 흥부자